이 팀에 어울리는 주요 딜러로 바꿔 아 역시 챌린저에 가닌 다 되네? 디마바님이 저보다 잘할텐데 디마바님은 그 말이에요 어떡하지? 쭈코님이 혼자 바바가 됐어요 우린 나 케켄데 케케케 나도 바꿀까? 나는 해파리로 바꿀까? 아하핳 해파리 맞다있었지 아니면 그냥 돌로 바꿨다고? 내가 진짜 도래장이다 좋은데? 3 3 3 보세요 허브 돌봐 돌봐요? 뭐라며요 돌봐 이씨 뭘 보라는거야? 한 6 해먹고 싶어 야 295에요 여기가? 295, 296, 297, 298, 299 아 나 왜 300.5냐고 뒤질래? 위대님 네? 뒤질래요? 아뇨 지금 뭐하고 계세요? 5, 4, 4, 5, 2, 1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뭐라도 좀 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게 뭐라도 좀 해 뭐 안하고 계세요? 아니 아니에요 뭐라도 좀 해 네 일단 집중해야겠다 틀렸다 환불이 나오네? 어?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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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? 아 이거 J2를 왜 확대가 안되지? 네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깼다 뭘 깼죠 뭐를요? 시크릿5 이현수 응? 이게 무슨말이에요 대체? 그 그 바쁘곤이 그게 도대체 무슨말이죠? 내가 잘못 들은거 사모의 감정 왜에 아 이거 이현수 무슨 뭐 뭐 뭐 응? 어 재밌어 어 도대장은 지크릿5 불매운동을 선언합니다 도대장은 킬카 선언단이잖아요 그럼 티카 하고 오단